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생물학자이자 인기 너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의 주인장이십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의 석자 교수인 최재천 교수님 모시고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제작진 심혈을 기울여 공을 들여 어렵게 모신 교수님 아유 주문을 일단 먼저 모시게 돼서 영광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스님 그럼 또 부를 테니까 또 나와주시는 걸로 미리 약속을 자 교수님의 인기가요 우리나라에서 유명 연예인 못지않습니다 요즘도 매년 100회 이상의 강연을 계속 하시고 계신다고요 야 이거 뭐 다니는 것만 해도 뭐 그냥 엄청나게 체력이 소문될텐데 이거 뭐 네 그래도 제가 이래 봬도 제법 체력이 좋습니다 아 역시 잘 다닙니다 예 교수님이 고쪽 고쪽 얘기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혹시 그 체중과 사람에 대한 뭐 이런 얘기는 혹시 또 뭐 저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네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나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아 있죠 예 자 우리 교수님이요 요즘에는 너튜브 활동까지 하셔가지고 구독자가 거의 70만에 입학하셨고요 인기 너튜브인데 아니 너튜브가 어떻게 또 잘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이거 전혀 전혀 못했죠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꼭지가 뭐 이른바 터진다 그러나요 아 그렇죠 그러더니 그냥 막 전문용어로 역주행을 막 하더니 그냥 뭐 막 늘더라고요 할 때도 교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거 내가 해야겠다 아니요 그 하자고 자꾸 주변에서 이제 꼬드기는데 처음에는 아휴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지 마쁘신데 강연 다니시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동안 강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신문에 글도 쓰고 이게 다 과학을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이잖아요 네 유튜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같은 매체잖아요 새로운 매체일 뿐이지 저같이 좀 문의하는 들에게는 이제 그것밖에 안 보기 때문에 책이나 이런 걸 참 잘 멀리 해갖고 배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해볼 만하다 싶어서 네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특산사한테는 네 아이고 책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최재천의 곤충사회라는 책을 또 발표하셨다고요 네 이건 언제쯤에 나온 거죠 이제 뭐 한 두어 달 된 것 같은데요 네 이야 진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네 요 책도 지금 반응이 아주 괜찮은가요 네 인쇄가 벌써 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뭐 정말 교수님 뭐 어찌 뭐 그래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수님의 이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프로필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프로필을 디테일하게 모릅니다 그냥 교수님이 대단하시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한번 저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렇게까지 웅장한 음악을 깔고 최재천 그는 누구인가 1970년대 이지망으로 쓴 서울대학교 동물학과에 입학한 후 수업 빼먹기를 밥 먹듯이 하다가 졸업할 때가 되어서야 유학을 결심 미국 펜실베니아 주오레입 대학교에서 생태학 석사 하버드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 파귀를 받았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와 미시간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후 1994년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복귀 2006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보석자 교수로 자리를 옮겨 학생들을 가르쳤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한국생태학회장 국립생태원 초대원장을 거쳐 현재는 생명다양성재단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동강댐계획백지와 호주제 폐지, 재돌이 야생방류 등등 사회활동가로도 큰 활약을 펼쳤다 지금까지 낸 책만 100여 권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명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어른 최재천이다 교육 이력이 좀 화려해가지고 저희가 줄인 겁니다 더 있는데 이것도 좀 추려가지고 저희가 너무 대단하게 소개해 주셔서 뜬금없는 질문인데 혹시 주례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요? 안 들어올리가 없었는데 주변 제자들이나 네 그래서 제 제자들은 제가 어느 날 누군가의 주례를 하면 사제지간의 인연을 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내 건 안 해줬으니까 그렇죠 제가 상관없는 연예인은 어떠세요? 아니요 뭐 하여간 그 일생을 어떻게 부부로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게 너무 어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냥 주례만큼은 안 한다 일찌감치 선언을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니 이게 교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남의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동물학적으로 번식학적으로 둘이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분위기가 영 안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사회는 제가 알아서 따로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보밀론으로 가서 최근에 발표하신 최재천의 곤충사회라는 책 요거는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강연 녹취를 해갖고 만든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글로 한 거는 제가 굉장히 저를 절제하면서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신문의 글들은 짧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그냥 압축해서 쓰고 이랬을 텐데 강연은 되게 뭐 한 시간 두 시간 하니까 조금 너덜거렸더라고요 너덜거린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조금 안 해도 될 얘기도 좀 아 많이 있고 실실하고 농담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위험한 발언도 조금 했고 그런데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다 들어간 건 아닌데 또 줄이려고 했는데도 그런 게 여기저기 약간씩 섞여 있으니까 좀 톡톡 튀는 맛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렇죠 보는 분들한테는 그동안의 책하고 좀 다르게 네 그런가 봐요 아이고 이런 말씀 넣으셨어 이렇게 좀 들어가는 책은 그동안 책 느낌의 책이었는데 요거는 약간 말하는 느낌의 책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게 곤충사회라고 하는 게 곤충끼리도 인간사회처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곤충이 개미인데요 개미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우리 인간사회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신기해요 개미 연구만 45년 정도를 네 이야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이게 계기로 그렇게 개미 연구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 뭐 제가 하버드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제 지도교수님이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란 분이 개미 학계에 그냥 자타가 공인하는 1인자거든요 개미 학계가 또 거기에 또 다르구나 개미만 매일 같이 들여다보면서 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세계에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아 학자로서 학자로 그거로만 가지고도 우리끼리 학회도 있고요 네 거기에 뭐 단연 이제 최고의 대가시니까 네 근데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개미만 하신 건 알 테고 또 다른 거 곤충도 연구하신 것도 있나요? 동물이나 그게 하여간 제 지도교수님이 늘 저한테 항상 경고하신 게 제가 이제 열대 정글에 갔다 오면 문문을 하나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이거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읽어주시고 제일 밑에다가 항상 그런데 네 박사학위 연구는 잘 돼가냐 왜냐하면 제가 항상 딴 짓을 했거든요 박쥐 논문 뭐 딱정벌레 논문 뭐 이런 걸 맨날 써다가 갖다 주니까 읽어는 주시는데 야 근데 박사학위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되게 오지랖이 너무 그냥 넓은 놈이고요 관심 분야가 많은 거 다양한 거죠 정말 뭐 주체를 잘 못해요 연구를 내가 해야 되는 연구를 하러 이제 정글에서 아침에 배낭 메고 이제 출발은 하는데 아 가다가 너무 예쁜 나비를 만났어 너무 예쁜 도마뱀을 만났어 그러면 못 가고 개를 쫓아다니다가 해가 지겠네 그거는 또 내려오고 아 진짜 그렇게 돼요? 거기 쫓아다니면서?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우리나라 산에 등산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산은 가봐야 뭐 없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나무만 있잖아요 근데 열대의 산에 가면요 진짜 몇 발짝을 못 띄어 놓거든요 별의별게 뱀도 나오죠 교수님한테는 거의 마트 쇼핑몰 수준이네요 그렇죠 와 이거 봐라 여기 별게 다 있다 아니면 저는 장난감 가게라고 표현하는데 장난감 가게에 풀어놓은 아이 그렇지 원래가 자 이제 저기 개미 보러 가자 하는데 안 갈 거야 하면서 거의 도마뱀 때문에 나 도마뱀 하고서 그냥 안 가는 공룡 붙들고 기차 붙들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야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걸렸어요 와 박사학이 봤는데 아 다른 거 하느라 이야 이게 신기합니다 사람이 이게 보통은 그런 거 보면 도망가기 마련인데 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또 아 이게 또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 곤충사회라는 게 인간사회보다 훌륭한 점들이 꽤 있나요? 뭐 다 훌륭한 건 아닌데요 가끔은 저렇게 사는 것도 참 괜찮겠구나 왜 우리는 저렇게 못 살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개미 사회는 절대 다수가 기꺼이 희생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이렇게 유지되는 게 누군가가 희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얻고 사는 거잖아요 아무도 남을 위해서 이만큼도 희생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회는 그냥 붕괴하는 거죠 누군가가 불침범 서주는 거고 누군가가 휴전선에서 보초 서주고 누군가가 농사 지어주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희생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동물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대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대가를 받고 또는 아 억지로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하는데 개미 사회는 보면 거의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개미 사회가 굉장히 막강해지는 거죠 개미 중에서 똑똑한 개미가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러는 순간 실제로 있습니다 개미 사회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본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했는데요 읽다가 저는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실험실에서 개미 굴락을 여럿을 키우면서요 개미 나라에는 우리가 흔히 파레토 법칙이라는 경영학에서 나오는 법칙이 착할 적용이 되는데요 20%가 80%를 먹혀 살린다 나와서 일하는 개미가 대개 그 개미 굴락의 20%가 일하거든요 80%는 지하에서 쉬고 쉬어요? 네 그런데 20%를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싹 빨아당기면 또 20%가 나와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고 오랫동안 일본 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끝까지 안 나오는 놈들이 있더래요 20% 차출될 때 아니면 자원할 때 뒤로 살살 빠져가지고 안 나가는 놈 이렇게 얌체가 이놈의 동네도 있구나 그런데 반전이 뭐냐 오래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모두가 다 자원하고 나가는 그런 사회는 끝내 피로사회가 된대요 너무 또 그래도 너무 다들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사회죠 다 열심히 그런데 이런 사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다 피곤해서 대응을 못한대요 그런데 얌체들이 있는 사회는 어려운 시기가 되면 그 얌체들이 드디어 일어난대요 그렇죠 이제 내가 나라를 구할 때가 왔나 보다 이러고 일어난대요 기가 막히죠 그런 개미 사회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20%가 빨려나간 다음에 그 20%는 어떻게 누가 명령하는 것도 아닐 테고 저희가 그걸 아무리 관찰해봐도 차출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누가 이렇게 명단 하고 와서 그러니까요 30명 개미 나와 이거 안 돼 부르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능력으로 알아보는 건가요? 그런데 자원인 것 같긴 한데 저걸 왜 자원하지? 거기까지는 아직? 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듣다 보니까 나도 개미 보고 싶네 왜 개미들 그거 모아놓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거 신기하네 좋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재밌는데 이건 2부에서 더 고체로 나눠볼 건데 우리 출출이 3928님이 교수님의 아마존 채널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실제 아마존에는 못 가보셨다면서요 그게 더 놀라워요 라고 잠깐만요 선생님 방금 얘기하신 거 지나가다가 도마면 이거 아마존 가서 하신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세계 열대 정글은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 아마존 근처까지는 가봤는데 이상하게 아마존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얘기하는 거랑 채널 제목으로 봤을 때는 아마존을 밥 먹듯이 드나들면서 그러게요 안 가셨군요 마다가스카르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다 갔는데요 이상하게 그 아마존 가는 일정은 되다가 꼭 망가지고 그래서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럼 왜 제목은 아마존도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왜 그렇게 찍어가지고 아 너무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재천의 아마존 아마존은 가지 않은 채우실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많이 문의주시고요 저희 2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배움의 민족 자 오늘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생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 모시고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은 다녀오지 않으신 우리 최재천 아마존 교수님 자 일단 이번에 내신 책에 첫 장에 이런 글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게으른 자들아 개미개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잠원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오 이 글을 인용한 딱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신기한데요 그 솔로몬 대왕님이 개미를 연구하신 사람처럼 개미에 대해서 뭐 아는 소리를 하셨어요 아 이게 솔로몬 대왕이 아니에요 네 솔로몬 대왕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 말고도 또 자문에 보면 개미에 대해서 한 말씀 또 하시거든요 두 말씀 다 우리가 이제 천년이나 흐른 후에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추신 거예요 기가 막혀요 개미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중에는 게으름도 피고 뭐 이러면서도 자기 신세 한탄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솔로몬 대왕이 개미를 보고 좀 배워라 개미는 정말 열심히 일하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런 시절에는 그냥 이렇게 뾰로락 가는 것만 봤을 텐데 그럴게요 대단합니다 자 아까 뭐 개미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뭐 근면 성실하고 이게 농땡이 치는 개미가 은근히 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다 했는데 개미 사회는요 우리가 여왕 개미를 필두로 딱 해가지고 그 밑에가 이제 막 일개미 뭐 무슨 개미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조직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조직화가 돼 있는 건가요 그게 저 오랫동안 저희는 여왕을 중심으로 아주 자발적으로 그 일개미들은 사실 다 여왕의 딸들이거든요 아 일개미가 안 뽑고 싶구나 엄마를 도와서 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네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설명은 됩니다 네 일개미들끼리 우리는 사실은 형제끼리 자매끼리 유전자의 평균 50%를 공유하거든요 엄마 아빠한테서 반씩 받았으니까 평균을 내보면 50%가 돼요 그런데 일개미들은 아빠가 아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100%를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75%가 돼요 자매끼리 그러니까 내가 일개미인데 내가 엄마를 안 돕고 내가 내 자식을 낳아본들 내 자식한테 내 유전자의 절반밖에 못 주거든요 왜 중학교 때 배운 거냐면 감수분열이라는 걸 해서 유전자의 50%를 난자나 정자에 넣어가지고 합치는 건데 50%밖에 못 주는데 엄마를 도와서 내 누이 동생을 하나 더 태어나게 하면 그 누이 동생의 몸 안에 내 유전자의 75%가 들어있거든요 오히려 더 비슷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자식을 낳는 것보다 엄마가 자식을 낳는 게 더 유리하다 이 설명이 가능해요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왕개미가 분비하는 화학물질이 있어요 페로몬이 있는데 여왕물질이라고 하는 그 페로몬이 너무 강해서 그 페로몬이 돌아다니면 다른 일개미들은 다 멀쩡한 여성들인데 체내의 생식기관에 발육이 멈춥니다 더 이상 발육이 안 되니까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개미 군락이 나라가 커지면요 저 변방에 있는 일개미들은 여왕물질의 영양권 바깥에 있게 되거든요 이게 자꾸 희석이 되니까 거기까지 가라면 그 바깥에 있는 변방에 있는 일개미들은 또 보물 타요 나 왜 이러지? 저희도 모르게 알을 낳기 시작해요 이게 결국은 반란이 되는 거죠 여왕만 알을 낳기로 되어 있는 건데 또 여왕님이 그거 보고받으면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물어 죽이고 알 다 먹어 치우고 그 사회도 이게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요 그걸 이렇게 조절하고 탄압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 입장에서 인간 버전으로 바꾸면 되게 막 슬픈 거네요 그렇죠 가까이 나가서 그 영향력을 떠나서 사랑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까지 찾아와서 집안을 폭밀 박살 내고 평소에는 움직이지도 않던 어머니께서 여왕개미 잘 못 움직이거든요 워낙 몸집도 크고 어디 좀 가실라 그러면 일개미들이 막아요 여왕님 어딜 가세요 드세요 저 알이나 낳으세요 사실 알 낳는 기계로 붙들린 거거든요 거의 또 나쁘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되고 옛날 저 대감댁 시바지 맘며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저작거리에 나가서 탈춤도 보고 싶고 그런데 대감님이 어딜 나가냐고 애 떨어진다고 못 나가게 하잖아요 집에 붙들려가지고 한여 등 뒤에 올라서가지고 이렇게 구경이나 하고 겨우 그럴 수 있는 영향이 그런 존재인데 모반이 일어났다 그러면 막 일개미 막 밀치고 가서 괴로워 죽이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니까 다 피해자고 모두가 슬픈 사회인데요 좀 그런 면이 있죠 일비개미도 또 일만 하고 여왕개미도 갇혀 있는 거고 별로 개미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철학적으로 다가가면 또 여왕개미들끼리 동맹을 맺기도 한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연구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개미 학계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개미 정치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미 정치요 왜냐하면 이제 개미들이 그 많은 홍주개미들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왕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여왕들이 동맹을 맺어요 혼자 일개미를 키워본 들 몇 마리 못 키우니까 다섯 마리가 한꺼번에 키우면 다섯 배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쪽 혼자 키우는 여왕개미는 미처 군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섯 마리가 한꺼번에 키운 나라가 골문을 뚫고 나가서 걔네들을 다 침략을 해버리면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거죠 거기 남의 것도 침범해요 개미가 그렇죠 거기에 뭐 하도 많은 신흥국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살아남는 나라는 결국은 하나 둘 밖에 없으니까 그걸 해내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동맹을 맺고 맺은 여왕개미들의 비애는 또 뭐냐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엔 자기들 중에 하나만 하늘 안에 태양이 다섯 개가 있을 수 없지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일단 천하를 통일하자 그런 다음에 그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살아남거든요 싸워요 그럼 자기들끼리? 제가 연구한 아스텍 개미에서는 여왕개미들끼리 맞짱을 뜨는 걸로 싸우는 걸로 그런데 대부분의 개미에서는 일개미들이 선출을 합니다 아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어떻게 선출을 해요? 숙청해버려요 일개미가 죽여요 그럼? 네 그런데 이 장면이 제가 개미 연구하면서 가장 슬픈 장면인데 그중에는 자기 엄마를 숙청하는데 가담하는 딸들이 있는 거죠 다섯 마리의 여왕들이 다 알을 낳았단 말이에요 섞여 있으니까 그중에는 내 딸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작당을 해갖고 저 엄마를 선택하고 나를 죽여버리는 거기에 내 딸이 가담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그런데 그거를 그 딸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인 제가 관찰할 때는 세상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이 나라를 오래도록 오래도록 이끌어줄 그런 여왕을 옹립하자 한 시스템이 한 명이 돼야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대개 한 종 안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남의 종하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발견한 시스템이 같은 종끼리 하다가 동맹 맺을 같은 종의 여왕이 없으면 다른 종의 여왕하고도 동맹을 맺는 거예요 벌 이런 애들이요? 아니요 개미는 개미인데 종류가 다른 개미? 종류가 다른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항우가 동탁이랑 손잡고 조조한테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조가 오랑우탕하고 손잡고 유비한테 쳐들어가는 거거든요 종이 다른 거니까 완전히 그냥 그런 거는 자연계에서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최초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발견을 했죠 거기서도 일단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하여간 둘과 이기든 다른 종끼리 또 싸우겠네 종이 다르니까 어느 날부터는 제가 여왕 개미의 눈빛까지 관찰할 능력은 없는데 제 표현으로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 같다 어제까지는 동맹을 맺은 여왕 개미니까 너무 친하다가 이제 대충 천하를 평정했는데 그럼 그날부터는 물어 죽입니다 서로 그거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목이 그냥 댕강하고 잘려나가고 옆에서 럭 하고 있다가 덤벼들어가지고 동맹 개미들이 같이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한 마리가 살아남는 거죠 야 진짜 무슨 왠지 왠지 말씀 듣다 보니까 개미인데도 테이블 이렇게 모여가지고 참모회의 하고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막 해서 뭔가 국회의사상 돼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또 개미 말고 이렇게 사회성 가지고 있는 곤충이나 동물들이 또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꿀벌 또 여러 종류의 말벌들 그리고 흰 개미 얘네들이 다 사회성 곤충들입니다 그 정도가 당연한 건가요? 벌하고 뭐 이렇게 실제로는요 일본 학자가 진딧물 중에서도 그런 아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미국 학자는 딱정벌레 중에서도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것도 발견했고 남아공의 학자는 쥐에서도 그런 쥐가 있다는 거예요 두더지 아 두더지 땅속에서 사는 두더지인데 여왕 두더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여왕 두더지 혼자서 새끼를 낳고 나머지 두더지들은 마치 일개미들처럼 다 일만 하고 여왕을 위해서 일하고 그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야 희한하네요 자 굉장히 요즘에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자주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여파 때문인지 진짜 사라지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 또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저희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만든 기구가 있잖아요 IPCC라고 몇 년에 한 번씩 보고서도 내고 그러면 각 나라 정부가 그걸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2007년인가 엘고어 미국 전 부통령하고 같이 노벨 평화상도 받은 기구가 있는데요 그 기구가 그렇게 열심히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논의한 게 이번 세기 동안 그래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다 그거를 이제 합의를 보느라고 무지했었는데 파리협약에서 합의는 봤는데 그랬더니 저 미국 이상한 대통령 투시 있잖아요 그냥 탈퇴해버리고 하기 싫다고 그런데 저희들은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너무 애같은 게 생물학자들의 판단으로는 만약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가 오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절반까지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게 저희들의 예측인데요 절반이 사라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절반 속에 호머사피엔스 우리 종이 포함될 거냐 아니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생물학자들에게 네 생각은 어떠냐 한 번 물었어요 세계 생물학자들에게 96%가 포함될 것 같다 찍었어요 그래도 인간은 좀 적응의 동물이니까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이에요 바퀴벌레는 살아남을지 몰라도 아마 우리는 멸종할 것 같다 저도 어디서 강요포로 많이 하니까 지금 거의 들어보면 이미 늦었다 느낌이 드는데 발동은 걸려있고 1동과 이거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미 넘어가는 거는 기정사절가 돼 있다 이제 다 만약에 0으로 만들어도 멈출 수는 없는 수준이다라고는 들은 것 같긴 한데 이미 우리가 쏟아낸 온실기체가 너무 많아서 그 관성으로 한소배출 아마 한동안은 악화 일로에 있을 거다 이게 참 참 안타까운 지금 당장 0으로 만들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쳐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수준이다 그거 듣고서 제가 이제 빨리 테슬라 저기 일론 머스크 형이 빨리 화성 가는 거 발견했으면 좋겠다 다 같이 화성으로 가야 된다 이거 끝났다 이거 저는 제 채널에서 저 머스크 당신만 가라 제가 얘기했는데 아 그랬었어요 아 왜요 이렇게 되면 지구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여기 못 살면은 아니 저 신대륙 개발하고 미국이나 호주 개발하고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사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보냈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 보내고 소수가 여기 남으면 여긴 괜찮아요 또 그래서 제가 마스크 네가 가라 아 오히려 가는 사람은 약간 진짜 천대받아서 가는 거고 천대받아서 이렇게 뭐 왠지 계급 쪽으로 밀리는 사람들이 가고 어 자자는 막 대단하신 분들은 막 남아가지고 헤헴 깨끗한 지구 이러고 있을 거 같은 지금은 가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우주 관광 사업을 만들어냈잖아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저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런데 저는 어 난 안 간다 어 아니 그거 보고 오는 것도 싫으신 거예요 아니 그건 하고 싶은데 그거는 제 돈 내고는 못 갈 테니까 과학자 대표로 불러주면 가겠다 자 교수님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화성에 곤충이 발견됐어 개미 같은 게 안 가고 싶으세요 보러는 가고 싶죠 그런데 거기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 살면서 봐야지 에이 그건 안 하고 싶어요 아 그건 아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현존하는 인류인 우리 호모사피에서 방금 얘기하셨는데 이게 호모신비우스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호모신비우스는 뭐예요 그 영어 표현에 신바이오시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생이라는 명사인데요 그 명사의 형용사를 제가 찾아서 그 형사가 신비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생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제가 한 25년 전에 학계에 제안을 했어요 호모사피엔스라는 표현이 현명한 인간이다라는 뜻인데요 현명하면 왜 우리가 이 지경에 처했을까요 머리는 좋은데 똑똑한 인간이지 별로 현명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 자화자찬 접고 다른 생명들과 이 지구를 공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거듭나자라는 뜻으로 공생인이라는 뜻의 새로운 학명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뭐 별로 호응은 없어요 이게 또 여기는 또 어디는 또 이렇게 뭐 탄소 배출 줄이고 뭐 확장하는데 또 저쪽도 경제적으로 후진국을 또 가보면은 거기서는 또 다 태우고 있고 뭐 이제 개발 도산국이니까 미안한데 후진국만 그러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선진국도 엄청나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분리수거 참 열심히 하는 거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안 해요 맞아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미국은 가져가서 해준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 사람들은 별로 아직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막 버려요 큰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해야 한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모르겠어요 한밤중에 큰 트럭에 와가지고 그거 다 그냥 쏟아갖고 가버리는데 가져가잖아요 참 보면 저 나라가 왜 저럴까 사실은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나라거든요 지금 이 순간 이산화탄소 배출 1위니까 주범인데 주범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다만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한번 제 손녀보러 갔다가 저 하나 배웠어요 그 가게에 갔는데 봉투를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정 담아갈 게 없으면 하나 사래요 원래 5불이에요 좀 단단한 봉투인데 5불이래요 그 다음번에 또 까먹고 또 갔죠 5불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 4번쯤 사고 나니까 20분 되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갈 때 그냥 악자같이 챙겨 갖고 가는 거죠 그런 거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는 곳은 몇 군데 조금씩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또 일회용품 이런 거 줄인다고 했다가 또 자영국자들 타격이 있어가지고 하려면 그 정도 해야 되죠 우리는 좀 너무 싸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봉투 하나에 한 2만 원 5만 원 이렇게 때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들고 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표는 다 떨어져서 아무도 그런 정책이 추진되지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저 뉴스 봤는데 그것도 봤거든요 헌 옷수감 옷 어디로 가느나 봤더니 그거 다 외국으로 수출돼서 어마어마한 옷도 미쓰레기산이 돼 있더라고요 와 이런 것도 보면 참 인간이 문제다 맞습니다 생각이 들면서 자 이번에는 우리 출출이들이 보내온 질문들이 또 많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강흥천 출출이가 곤충도 경쟁이 심하면 번식을 잘 안 하나요? 라고 아하 이거는 또 이제 약간 출생률 그것 때문에 출산률 때문에 이거 질문과는 한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기를 수가 없는데 그때 낳는 곤충은 보나마나 잘 못 길렀을 테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진화를 못했겠죠 다음 세대에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또 일군의 곤충들은 야 지금 낳아가지고는 이게 기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좀 기다렸다 낳자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 좋을 때 낳은 아이들의 후손이 훨씬 잘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진화했겠죠 당연히 경쟁이 심한데 새끼를 낳는 동물은 진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굉장히 진화한 여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여유기가 584077위가 한 질문에서 연결되는데 교수님께서는 너튜브에다가 한국에서 애 낳으면 바보죠 라고 말씀하셔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영상 자체가 지금 이제 아 이게 대박이 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너튜브가 구독자 수가 늘은 건데요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해버렸는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저 출생률을 지금 야에서 막 다 정책 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 출생률이 지금 공식적으로 0.72라고 발표가 됐는데 떨어지겠죠 더 이제 더 떨어지겠죠 0.6 되는 날이 얼마 머지 않은데 인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이 정도 떨어지면 복구하기 어렵답니다 나중에 나아지는 것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1.12 이럴 때는 노력하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래서 한 유럽에 지금 몇 나라가 하듯이 그런 게 가능한데 우리처럼 이 정도로 폭락하면 이걸 끌어올리려면 자칫하면 수십 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많은 예산을 드리고 뭘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정말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나라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 우리보다 인구 훨씬 적거든요 훨씬 적은데 우리보다 잘 살잖아요 좋은 나라로 돼 있잖아요 생일 좋은 나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그 정도 나라까지 인구를 좀 떨어뜨려도 된다? 우리는 지금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애써 일본이나 미국 같이 강대국처럼 하려고 이렇게 애쓰다가 우리가 지금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는데 이참에 우리도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배워서 한 십몇 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인구는 작은데 굉장히 잘 사는 나라 되면 안 되나요?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견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데 일단 당장 인구가 줄어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연금 누가 주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 스웨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해결했잖아요 스웨덴도 몇십 년 전에는 굉장히 힘든 나라였어요 노사 문제가 아주 극심한 나라였고 이랬는데 국민이 다부지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금은 복지국가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지만 잘 서로 협조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저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복지국가를 제대로 복지에 대한 얘기는 여러 정권에서 해왔지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제대로 그런 정권처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저는 요즘 많이 해봅니다 이게 오히려 또 교수님 말씀하니까 이게 또 괜찮은 것 같네요 오히려 줄어드는 거에 맞춰서 가는 게 오히려 또 이거 하나는 또 해야 되는 게 283873가 교수님 지금 남쪽에는 벚꽃이 만발했어요 교수님께서는 봄꽃을 보는 시선이 저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마음대로 봄꽃들을 보시나요? 라고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지금 분위기에 맞춰서는 걱정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봄꽃 우리나라는 봄에 피는 꽃들이 좀 성급한 꽃들이 많잖아요 원래는 계속 그랬는데 이파리도 안 내고 그냥 막 줄기에서 꽃 만드는 목련 진달래 뭐 이런 게 다 그런 계통이잖아요 아 그러네 근데 그래도 옛날엔 순서대로 폈어요 근데 최근에 얘네들이 그냥 막 같이 펴요 기후변화 때문에 스케줄이 다 망가졌어요 아 이게 원래 스케줄이 뭐 매화필 때 있고 목련필 때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은 막 뒤바뀌기도 하고 저는 하도구리가 좀 비슷한 줄 알았어요 다 똑같아요 한꺼번에 다 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여간 자연계의 뭔가 균형이 지금 엄청 깨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꽃축제 하는데 아 이게 지금 축제는 일단은 하되 하긴 하는 건데 마냥 우리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지금 잘 따라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아 이렇게 벚꽃 허달리는 벚꽃을 보면 아 이게 왜 벌써 폈지 이런 생각 아 이게 반응이 다르다는 거 자 배움의 민족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생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교수님이 앞으로도 할 일이 엄청 많아 보이십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헌을 또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저희 같은 일개미들은 교수님 같은 스마트 기분을 따라가야 되니까 저도 일개미인데요 아유 혹시 교수님이 지금 품고 계신 꿈 같은 거나 아니면 계획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있으시다면 뭐 이게 약간 광고성 느낌이 나서 약간 민망하긴 한데요 조만간 제가 또 새 책이 나올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국민이 이제는 참 탁월하잖아요 많은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이런 국민들인데 K 붙으면 최고죠 그렇죠 그런데 딱 하나 제가 오랫동안 관찰한 바에 의하면 못하는 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걸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서로 얘기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함께하고 이런 걸 너무 못하잖아요 너무 싸웁니다 네 그냥 앉으면 싸우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토론에 관한 책을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내 의견만 그냥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이러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날 저는 그것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능력이 우리가 출중하잖아요 맞아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이게 합의를 못 봐가지고 맨날 다 된 밥을 그냥 귀 없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것만 좀 배우면 우리가 극적 타결은 있어도 합의는 잘 못 봅니다 미리미리 합의 보는 건 절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일단 싸우고 가는 건데 아 맞습니다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렇게 역시 우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미쳐주시고 이래서 일개미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우리 출출 분들에게 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리 유민상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생님이란 선생님 저 프로그램에 한번 나타나라 그래서 제가 벗어빨로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너무 각오는 하지 마시죠 조만간 나오셔야 될 것 같으니까 꼭 한번 더 나와서 지금 너무 많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근데 이 정도만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들었습니다 또 한번 나와주시고요 지금까지 이 시대의 어른 최재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